무작위 일반 유부를 획득합니다 카드풀 자체가... 기사의 생 운면 가르기 선견지면 그저죽 백번 누르면서 지금 유령갑옷 몸풀기 절단 유령갑옷 몸풀기 절단 유령갑옷 포션 하나에 시비새러가 깰 수 있는데 무모한 돌진 불풍기 무모한 돌진 불풍기 망했다 흠... 실수했어 이거 저렇게만 되는데 흠... 근데 이래 또 죽네 어... 사네 담뱃대 담뱃대라고? 흠... 출담... 힐투기 에반데... 아... 몸풀기 왜 안쓴... 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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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물음표를 좀 더 우선 놓고 나올 줄 알았으면 저쪽 엘리트 두 마리 잡았을 텐데 난관 들고 와서 무적 무적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앗 쿵쩍쩍쿵쩍쩍 아니 왜 자꾸 불풍기 빼먹세 이럴거면 이럴거면 불풍기 왜 넣었어 아니 불풍기란다 드림캐쳐 이도륙 무모한 돌진 보스는 슬라임이니까 어떻게 잡겠지 무돌 하나 더 넣어 끝 억게 잡어 이거 이렇게 해서 퍼미 퍼미 먹구 민포 들고 달굴 몸박 몸박 콜 이제 무감각 무감각각 무감각각 슬라임을 속은 쳐서 잡고 민첩이주고 평생 민첩하다고 그러네 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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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ator 숙 퍼남 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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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은 각이 너무 안나올거 같은데 저열 저열 저거 담뱃대라서 괜찮은데 불이 없네 흡연장소가 없네 여기서 피고 여기서 피고 길에서 피죠 소금은 앙클 전용입니다 아 롱 아이, 간이 잘돋네. 기싸 회생. 무감 가거리가 아니야. 아, 피 다 깎였네. 재물. 재물 진화. 콜? 아, 피 다 깎였네. 으아아아. 박치기로 상태 이상 올리는 아이온 클레드. 부채. 격돌. 전투 장비. 구배량 칼날. 다 필요 없지? 줄 담고. 상자 열면 저주 나오니까 여기서 무림받는 거는 별로 안 좋겠지? 아유, 세상에. 지펙트로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아유, 가능하... 안가? 아, 가능. 아이고. 스판덱스... 알님. 무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패. 에, 무감 가. 무감 가. 그러면은... 파워는 다 나왔다. 돕고 있으니까 여쭤럽시다. 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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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서 도코까지 들고 왔지만. 으아. 으아. 도코는 필요 없었다. 으아. 으아. 타격용 인형 무감각 어... 음... 어... 음... 음... 뷔페 말고 타격 세울까? 왜 타격이 더 꼴보기 싫지? 뷔페는 기사로 타잖아 타격은 기사로 못 채우니까 더 안좋은 카드 아닌가? 안타는 쓰레기 망했다 목기 살처럼 난관 이거... 다 맵혀도 되나 이런. 저거 재물 백, 재물 100%인데. 피할 길이 없습니까? 이게 비밀 다른 거였으면. 터뜨려 하면 다 터진다. 재물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아하아 이럴수다. 재물 썼으면 살긴 살았겠는데. 결과론적인 거 아니겄어. 진화 강화가 안 돼 있는 게 잘못됐구나. 담배 피느라 바리케이드다. 노상목, 검은 별. 코스트 4코스트면 충분한 덱인 것 같은데. 재물도 있고. 불. 불 3개. 에리트 4발이 잡을까? 검은 별입니다. 불 3개. 에리트 4발이 잡을까?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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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으면 누가 그나마 더 넣었을 것 같은데 재물을 얼마나 빨리 뿐냐 똑같은데 지금 이규준 재물을 안쓰고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안되네 도박체 도박체 여기서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재물 아 왜 이렇게 재물을 아끼고 싶지 아닌가 써야되나 진화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쓰긴 써야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말씀해 주시기 도박체 진화함 강화해야겠네 아 뭐야 잘못 가져왔네 난관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도 퍼펙트로 잡게 됐다 식권 가면 난관 15방어 화장 16방어 화장도 구울여 얼마인데 진화 진화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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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사의 생소것들은 왜자꾸 같이 나와서 일기소드냐 따로 좀 나와 . . ~~ . . . . . . 아카베코리라쏘 아카베코리라쏘 절힘 절힘 몸박이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괜히 말리기만 할 것 같은데 엘리트 거르고 담배나 피까 지금 엘리트 잡는 거는 거의 뭐 컨셉 프렌트 아카베코리라쏘 담배나 피읍시다 아카베코리라쏘 도장이나 지운 개굴 아카베코리라쏘 아 기사여생 좀 따로 나와 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서로 죽여 아 도박집 있으니까 10장 볼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좀 지각사건이 낫떠 생각인거에요 제불 복비가 안돼 도박집 앞서서 10장 뽑은 것 중에 재물이 있으면 되죠 반반이네 코인겜 조개 화석으로 재물 재료가 낄 수 있다 바리케이드 쓸걸 그랬나 반반으로부터 10장 나온다 자 아무튼 다 타자 갈게요 아 달팽이도 사봤네요 아이언클래드한테 한 턴이나 주자니 너무 써야될 땡이 포션은 저게 최고일 것 같고 담배 피우고 상점에서 하나 지우고 몸풀기 저거 도움 하나도 안되는거 저거 어둠의 포옹 없으니까 구급상자 필요없지 지다 못뽑았다 포션 먹을까 먹는게 맞겠지 아닌가 기사여색이 있으니까 막을 수 있나 무감각도 한짝 밖에 없었는데 아이언클래드 아이언클래드 스택 쌓아갈 용은 없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임 이게 뭐임 사장님 국이 너무 짜요 구웨엑 구웨엑 가지 안먹어보죠 어둠의 봉이다 가지색 숟가락으로 들어왔네 가지색 숟가락으로 들어왔네 헉 너으으으아 파리케이브 인마 멍청아 똥멍청아 아 안이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언클래드가 괜히 엔딩해서 첨탑을 불태우는게 아니구만.